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9월 3일 여행 26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온 장소는 유폐입니다 일반 흉가에요 살생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물평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물평도 많이 있고 소주 밴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네 계십니까? 누구 있어요? 우리 싶으면 아예 Original Door için 남ocused Z Loved 정 They need to Iress eu 머물를 eu 뭐야..? 이부자리가 있어 술이 있어..? 술이 있어.. 뭔 술이 있나..? 깜짝이야.. 뭐예요..? 뭡니까..? 잠깐만요.. 혹시 사람 있습니까..? 무슨 술 렌즈가 이렇게 많이 나지..? 무슨 술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.. 잠깐만.. 물..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혹시 물 달라고 하셨습니까? 물 달라고 하셨어요? 물 밖에 빼놓고 한대.. 물 밖에 빼놓고 왔습니다 혹시 뭘 원하십니까?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 자빠졌어.. 나 자빠졌어.. 나 자빠졌어.. 나 잠깐만..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랍니까?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랍니까? 시각이 남들.. 나 자빠진.. 안쪽으로 강한 쪽으로.. 알았다.. 안쪽으로.. 사라졌어.. 안쪽으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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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려.. 안쪽으로.. 방금 차에도 마시다가.. 여기.. 잠시만요 잠시만.. 와.. 다 세다!! 와..잠깐만.. 와.. 다 세다!! 다 세다 아.. 여기 있었다.. 여기 있었어.. 미쳐버리겠다.. 아.. 죄송합니다.. 잠깐만..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바꾸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발 여러분 저 부적 하나만 태우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해 줄 수 있죠? 저 부적 하나만 태우고 들어갈게요 부적 하나만 태우고 들어갈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태워도 난리입니다 어차피 태워도 난리 안 태워도 난리라고 한다면 그냥 차를 태울게요 물러거라! 어디를 봐요? 보지마요 어디를 보는데요? 보지마요 아 뜨거워 물러거라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찰 아닙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secret 아 네 그런데 ad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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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